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긴차잖아요 오랜만에 이번 달 내내 비오고 흐리고 이러다가 드디어 맑은 날 촬영하러 나왔는데 언제부터 서울 투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익선동을 선택했습니다 총 두 편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특색 있는 카페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참 핫하죠 생긴지 한 달도 안 되는 청수당 스파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편에서는 음식점들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음식점들을 방문해서 대표 메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기서 이제 먹을 거랑 카페뿐만 아니라 할 거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페 청수당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도심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카페인데요 낮과 밤 언제 가도 분위기만으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카페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물고기들이 논의는 테이블이 있는 특이한 모양의 입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보면 좌식 테이블로 이루어진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청마루처럼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앉아서 물먹을 때리시기도 좋아요 시그니처 메뉴인 스톤 드립 계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계란 푸딩 같은 질감과 풍미 그리고 함께 느껴지는 달달함 끝에 커피의 산미와 쌉싸름함이 환상이 밸런스인 커피입니다 위에 있는 토핑만 따로 먹는 게 완전 별미입니다 다음은 수풀내 맛집이자 두 명 세 명 단위로 아늑하게 쓰다떨면서 디저트 먹기 좋은 카페 온화입니다 커피 맛집이라는 평가도 많지만 사실 여기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벌집 수풀레입니다 팬케이크보다도 훨씬 부드러우면서 너무 달지 않은 크림과 꿀의 고급스러운 달달함이 입에서 녹아 없어지는 수풀레의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꿀과 생크림과 먹어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이 벌집 로얄젤리라고 하나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완전 넘사벽 진짜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달달해진 입에 커피 한 잔까지 마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다른 수풀레 맛집 동백 양과점인데요 입구에서부터 양과점이라는 이름답게 고즉넉하면서 고풍적인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수풀레 맛집입니다 저기 앞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대표 메뉴인 귀여운 딸기 수풀레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식감과 달콤한 생크림 그리고 사이사이에 딸기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딸기가 제철인 겨울에 드시면 더욱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입이 달달하니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해야겠어요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힙한 음악과 기분 좋은 자연채광의 커피 맛집 카페 엘리입니다 커피 맛집답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익선동에서 며단되는 커피 맛집인데요 자리도 다양한 컨셉으로 되어 있고 대표 메뉴 엘리소 스윗은 달콤한 라떼베이스에 코코넛 향생크림이 올라가서 부드럽고 목넘김이 좋은 음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전통 고급 주택 느낌을 잘 살린 아담하지만 분위기 있는 홍콩식 와플을 파는 디저트 카페 익선 주택입니다 대표 메뉴인 홍콩와플이라고 불리는 에그퍼프는 바삭바삭한 거식감과 폭신폭신한 안식감이 생크림 그리고 사기 조합인 메이플 시럽과 같이 먹으면 눈 감는 순간 외국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이미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바닐라 맛 젤라또 아이스크림까지 올려 먹으면 최고의 디저트 메뉴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이웨스트 익선 힙한 빵집이자 카페로 귀여운 디자인의 케이크와 여러가지 다양한 맛의 스콘을 파는 곳인데요 빵을 테이크아웃 하러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앉아서 먹을까 고민했었어요 익선동에 들리셨다면 꼭 드셔야 하는 두 번 드셔도 괜찮은 에그타르트 맛집 감꽃 땅입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고요 계란의 풍성한 맛, 스플레아 맛먹는 부드러움 그리고 달콤함까지 완벽한 에그타르트 그 자체입니다 익선동 올 때마다 한 박스씩 포장해서 지인들도 주는 그런 맛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힐링존이니까 bgm 없이 갈게요 여기는 청수당 스파고요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핫한 곳 중에서도 제일 핫한 그런 곳입니다 청수당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임과 더불어 최고의 서비스와 양질의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클라이막스로 흰오키탕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 보실까요 시향하셨던 블렌딩 오일이고요 그 자체입니다 이쪽은 목이랑 어깨쪽에 사용할 라벤더가미고요 이것도 약간 좀 시원하게 들어가시고요 이것도 약간 좀 시원하게 들어가시고요 약간 시원하게 들어가세요 뭐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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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야외온천 못지않은 반신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힐링이었고요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편안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굿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먹기 위해 오는 전통 중입니다 배고파와 약간의 먹기 때문에 고소한 식물을 잘 먹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